MBTI를 따지면 뭐예요? 누가, 저는 아이예요. 이는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이도 시끄러운 거 아이잖아. 아 근데 너무 시끄러워요. 잠깐만 이거 지금, 잠깐만. 에이, 이거 너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명망 높은 현대모비스 가문. 그런 권세가에서 대단한 집안 싸움이 벌어졌다는 뒤 품격 있는 타툼을 위해 아바타 대리인을 소환한 그들. 이 대강집 집안 싸움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현대모비스가의 양아들로 다시 태어난 대폭콩이 올시다. 안녕하시옵니까. 조용한 힘이 나라를 살린다. 의외로 조용한 여자. 하지만 강인한 여자. 정이랑이옵니다. 맞소 강인하오. 동상이모 봤소. 남편을 주잡듯이 잡더만. 그렇지 않사옵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 같소. 잡혀서 사는 것이옵니다. 아니 난 정말로 보기 좋았소. 결혼하셨사옵니까? 하셔야옵니다. 아하. 아 잠깐만 우리가 초면이잖소. 근데 왜 어디서 본 것 같지? 왜냐하면 저는 나는 솔로다를 정말 되게 재밌게 봤어요. 솔로다에서 다는 빼시오. 나는 솔로. 아 또 우리 애청자시고. 어 근데 오늘 저기 우리가 서로 좀 싸워야 돼요. 왜요? 왜요? 어. 아니 나 아니 그거 나냐 진짜. 죄송한데 끼 부리시면 안 돼요. 어. 예예예. 좋습니다. 너무 웃긴 게 오자마자 나한테. 연애 프로그램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 아바타 소개팅인 줄 알았대. 여자 끼 부리는 거 막 시키고. 그러니까. 집에서 좀 장난시키고 해야겠다 막 그러고 왔는데. 너네 부러도 잘하실 것 같아. 맞아요. 어. 돌 싱글즈. 아 그럼 저 좀 꽂아주세요. 아 그쪽은 내 프로가 아니에요. 하하 그러세요? 하하하하.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여잔데 왜 이런 걸 씌운 거예요? 하하하하. 아 우리가 저기 모비스가가 그 거대 집안이지 않습니까? 거기 대리인으로 우리가 꼭 이걸 써야 돼요. 대감집에 또 안여자도 있잖아요. 빛녀도 있고 그런데. 근데 재미있긴 하겠어. 하하하하 잘 어울려. 자 오늘 저기 우리 집안 싸움에 실질적인 우리 주인공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FC의 SC 로직 셀 이동필 책임 연구원입니다. 오케이 우리는 에이다스요. 에이다스. 에이다스. 정면에 백 셀 고민석 책임입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초전 박살 냅시다. 오늘의 주제 탑승자의 안전 누가 책임지나. 에어백은 사고가 딱 나면 그때 방괴돼서 승객을 보호하는 상해 저감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다스 기술을 사고 회피 기술이라고 하지만 운전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전운전 방어 운전하면 이 기술 뭐가 필요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지. 맞아 맞아. 무용지물 아니냐. 그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스카스라이팅 나가는 거 같은데. 잘 도와줘야 돼요. 네 아 그렇죠. 어차피 저쪽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 공격할 거는 저쪽에서는 어쨌든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희는 다치기 전에 차가 회피해준다. 아 다치기 전에. 다치기 전에. 에이다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기술은 뭐 레이더 라이다 뭐 통해서 기타 등등의 센서들을 통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하다가 멈춰주죠. 이렇게 미리 계산하고 예측합니다. 예측하고. 내가 보니까 저쪽 상대 팀 저기 직책이 어떻게. 그림도 저거랑 똑같은 직책이긴 한데요. 근데 그분이 나이 들어 보이는데? 저기 입사할 년도 들어보니까 2002년도. 아 진짜? 2020년. 2020년? 20년 차인데? 짬으로 좀 밀리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이게 기회니까 이럴 때 눌러야 돼요. 이럴 때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볼 각오로? 아니 봐야지. 안 보다니. 그러면 그냥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야겠어요. 질러요. 자 우리 시작 전에 선서를 한번. 아 선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선서. 3개요. 3개인가요? 아 걸스카우트요? 아 아닙니다. 걸스카우트 하고 싶었는데. 아 보이스카우트였어요? 예 아 보이스카우트였어요. 금수전에 금수전. 아니야 아니야 4학년 때까지만 했어. 왜요? 4학년 때 아버지가 사기당했거든요. 아이고. 자 선서 갑시다. 선서. 선서. 서로의 직무를 벼매하지 않고. 과한 언쟁과 비방을. 아 이거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따로따로 하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끝에까만 따라 합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따라하세요. 선서. 선서. 서로의 직무를 벼매하지 않고. 안고. 과한 언쟁과 비방을. 아 잠깐만요. 과한 언쟁과 비방을 상가하며. 가며. 상대의 직무를 존중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운드. 원. 자 에이다스가 뭔지 아십니까. 알게 뭐야 이씨. 알게 뭐야 이씨. 과한 언쟁과 비방을 상가하며. 가며. 오늘 녹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관들이 얘기해주는 대로.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지 않으면. 에어백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에이다스가 그 전에 모든 걸 해결합니다. 일단 에이다스가 작동을 안 하면. 에어백은 터지지 않아요. 뭐 개소리에요. 에이다스가 작동을 하면. 에이다스가 작동을 하면. 에어백이 터질 일이 없다. 에어백은 할 일이 없어요. 에어백은 보험이에요 보험. 에어백은 보험입니다. 보험. 네. 자 그거 아십니까. 에이다스가 들어가면. 보험 할증도 돼요. 보험이 할증이 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생명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여보세요. 우리 에어백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에이다스는. 에? 부딪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차가 회피도 하고. 갑자기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아. 네. 에이다스가 그 전에 이미 센서로. 옆으로 위해를 하는 거야. 위야 이게요. 이게 에이다스야. 역시 공부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차가 또 와서 박아. 근데. 다른 차가 박아버렸어. 뒤에서 박아 옆에서 박아. 여긴 가는데. 에이다스가. 야 이. 그XXXXXXXX. 해가지고. 뭘 피했어. 뒤에서 와서 박아버렸어. 어. 언어가 좀 거칠구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뒤에서 박으면 열백이 터져 안 터져? 터지지? 안 터지지. 뒤에서는. 앞에서 박아야 터져. 옆에서 박아야 터져. 뒤에서 박으면. 액티브 헤드레스트라는 게 있어서. 목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패스티브 세이프티 기술이에요 여기 그런 얘기 있어요 뭐냐면 패스티브 센스티브 뭐 이런 데 중요한 어떤 단어가 있나 봐요 패스티브 뭐야? 패스티브 텐스티브 베지터블이 뭐 다 야채야 뭐야 베지터블이 야채네 패스티브 세이프티 기술 중에 하나가 액티브 헤드레스트가 있는데 이게 후방 충돌에 지금 뭐 통신하고 있는 거야? 승객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패스티브 테이스트티브에 액티브 센서 기능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해야 재미가 있어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아바타 소개팅인 줄 알고 왔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이런 거야 자 잘 들으세요 요즘에는 뒤통수에도 카메라가 달렸어요 뒤에 카메라가 있어 뒤에서 오는 것도 회피를 할 수 있어요 뒤에서도 차가 다가온다 그러면 걔가 또 A다스가 움직이는 거야 아하 보행자도 충돌하는 걸 회피도 할 수 있고 보행자가 다가올 때 충돌하는 걸 회피할 수가 있어 보행자도 에어백 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에어백이 있습니다 동물도 안 칠 수 있습니다 동물 밤에 차 타고 숙결을 다니다가 갑자기 오! 조라이! 걔도 피하는 거야 뭐가? 에이다스 베이비 밤에 운전 안 하면 됩니다 밤에 운전 안 하면 됩니다 밤에 어떻게 운전 안 합니까? 밤에 어떻게 운전을 안 합니까? 일할 수도 매번 드라마 촬영하면 밤에 새벽 촬영이야 매니저가 혹시 운전하다가 오! 사람! 오!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매니저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왜? 에어백이 진짜로 나를 보호해 주니까요 너만 보호해 주잖아 나를 다 너요! 너요 이 사람아! 이렇게 있는 사람을 보호해 많이 급해! 뒤로 넘어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이거 진짜로 차라리 하하하하 에이 이거 너무 에어백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차 안에 에어백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몇 개가 있어요? 그랜저 기준으로 10개 있습니다 그랜저 기준으로 10개가 있습니다 그랜저 기준으로 10개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뭐 많은 회사들 자동차들이 에어백은 이미 많이 개발해놨고 좋아 좋은데 결국에는 이 에어백이 터질 일을 안 만드는 게 정확합니다 믿고 따라와 에이다스가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응 뭐냐면요 빨리 얘기 좀 해보세요 어드밴스트 어드밴스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 어드밴스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 어드밴스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 어드밴스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 그렇지 보조기술이에요 보조기술 나를 살살살 보호하는 잔발이 기술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생명 살리는 거는 에어백이다 이게 MBTI로 따지면 이게 약간 I랑 E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MBTI로 따지면 이게 I와 E의 차이야 MBTI로 따지면 뭐예요? 저는 I예요 에어백은 안에 들어가 있잖아 수줍게 그러면 ADAS는 E 성향이라고 친다면 E는 좀 나대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E는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I도 지금 I잖아 네 아 너 김 시끄러워요 아 이겨야 된다면서요 E세요? E야 근데 E도 나름 애완이 있지 이유는 E는 모두가 좀 뭔가 해피했으면 해 그래서 그렇게 그냥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ADAS는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아하 하지만은 에어백은 외유내강입니다 에어백은 하지만 외유내강이에요 어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사고가 나면 뭐라고 안 들려 나한테 반말하지마 여기 위에 있는 두 양반이 약간 MBTI의 성향도 서로 안 맞네 동패 씨 E야? 네 맞습니다 ESFJ 어 E야 E야 근데 보통 이들이 그래요 ESPJ래요 그리고 ADAS가 하는 일이 보통 그래요 시끄럽고 말 많고 에이 조심해 에이 거기 아니니까 에이 깜짝 놀라 에이 X때뻔했다 계속 사방을 살펴야 되거든 ADAS는 왜냐하면 에어백은 얼마나 카리스마 있어요 어? 뭐라고? 저는 이성향입니다 저는 이성향입니다 저는 이성향입니다 그냥 맞습니다 네? 그냥 말해도 이래 네 이분도 이래요 어 이래 지금 무슨 차 타느냐고 물어봐줘요 지금 무슨 차 타세요? 네 그랜저 타고 있습니다 그랜저 타고 있답니다 그 차 ADAS 있냐고 물어봐줘요 고급차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만 고급차기 때문에 당연히 있네 아이 죄송하시라고 여기에서 1라운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들리냐고 봐 들리냐고 봐 들립니다 막히면 그냥 욕해버릴게요 하나만 물어볼게 하나만 물어볼게 에이다스가 실수해서 에이다스가 실수해서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안 터지면 에어백이 안 터지면 에어백이 안 터지면 사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어? 대답해 인마 대답해 삐삐 삐삐 제가 만만해 보여요? 만만해 보여요? 우리 나이는 차이 나도 우리 나이는 차이 나도 직책은 차이 안 나잖아요 직책은 차이 안 나잖아요 솔직히 이제 수평난 게 아닙니까? 진짜야? 존중합시다 존중합시다 존중 제가 존중 안 했으니까 당신 MZ지? 당신 MZ지? MZ새끼 같은 새끼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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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 같은 새 어 땡땡이에요 방금 저까지만 해도 존경해준다 했는데 나 20년 선배야 나 20년 이상 된 선배야 아이템에 자꾸 묻어 갈래? 아 꼰꼰꼰꼰 당신이 뭘 알아 이 MZ새끼가 꼰꼰 당신이 뭘 알아 이 MZ지 꼰 이 못한다 못해 욕은 못해 삐소리 처리할게요 편하게 하세요 오늘? 아 삐소리 처리합니까? 이 새끼가 이게 이게 이 새끼가 이게 그냥 어? 자 에이다스 부서에서 만약 민석님한테 좋은 조건에 스카우트를 한다면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를 해주신다면 오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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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실래요? 네? 그 대신 제 밑으로 그건 그거고 친해지니까 그건 그거고 하나만 물어볼게 하나만 물어볼게 솔직히 당신 오늘 왜 나오셨죠? 솔직히 근데 여기 왜 나왔어요 오늘? 저 관종이에요 저 관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아 어 이렇게 일보다 어 잿밥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 MZ야 어떻게 에이다스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이 MZ야 그러는 본인은 오늘 어떻게 나오게 됐는데요? 본인은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됐는데요? 가족이랑 주말부부 하고 싶어서 가족이랑 주말부부 하고 싶어서 나왔다 어떤 소리 동필씨 네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하세요 연애는 어떻게 하게 됐죠? 연애는 어떻게 하게 됐죠? 어? 그래? 대답하세요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게 회사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물어보고 있어 내가 궁금했어요 제가 7년 연애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나 결혼 했는데 그렇게 7년이나 연애에서 결혼하셨는데 왜 주말부부가 꿈이세요? 주말부부가 왜 꿈이세요? 주말부부가 왜 꿈이세요? 주말부부가 왜 꿈이세요? 주말부부가 왜 꿈이세요? 어디서 직급 타령이야 이 엠 주제기 같은 새끼가 이 엠지 새끼가 그냥 어디서 아니 새끼 새끼 하지 마세요 저도 얼마 전에 저기 출산해서 아이가 있는 아이 아빠입니다 네 저도 이제 아이 같은 어엿한 가사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러면 직급 타령하지 마 이 새끼야 직급 타령하지 마 이 새끼야 솔직히 민석 씨라고 해도 돼요? 솔직히 민석 씨라고 해도 됩니까? 당연히 민석 씨라고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직책으로서 민석 책임님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난 그냥 민석 씨라고 하고 싶은데 아 저는 그냥 민석 씨라고 하고 싶은데 민석 씨 민석 씨 어쩌 아주 첨단스럽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에이다스처럼 솔직히 민석 씨 너무 좋아요 민석 씨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 부서로 넘어오시죠 저희 부서에 상관으로 오시죠 단기 파견으로 와서 반 조져버리고 다시 엿백으로 올게 자자자 워워워 왜 워워워워 에이다스와 에어백이 중요한 건 압니다 에이다스와 에어백이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앞으로는 에이다스가 리드를 합니다 에이다스가 리드를 하는 거죠 에이다스가 더 부가가치라 그래서 너는 에어백이 없고 에이다스가 있는 거 탈래 그래서 에어백을 달린 차 살래 에이다스 달린 차 살래 저는 두 개 다 있는 거 탈 거예요 나 같으면 에어백 달린 차 타 그랜저 좋죠 그랜저 그래서 사셨죠 그랜저는 어떻게 보면 현대 자동차에 그러니까 차 만족스럽죠 뺄 수가 없어 굉장히 만족스럽죠 엄청 좋아 에어백이 있어서 그게 에이다스가 있어서 에어백으로 만족감을 어떻게 느낍니까 평소에 민석 씨 민석 씨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민석 씨 이제 그만하시죠 민석 씨 데쿠쿠님이야 너야 민석 씨 그만합시다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둘 다 중요한 건 확실하죠 둘 다 일단 중요한 건 확실하잖아요 그쵸 그렇지 같은 집안에서 이런 좋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롯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자 우리 손 잡읍시다 자 우리 손 잡읍시다 손 잡자 손 잡고 동필 씨 지금 같은 직책인데 약간 뭔가 부장님 같아 저쪽이 같은 직책인데 약간 너무 지금 제 상관인 거 같은데요 어 저기 그렇게 잡지 말고 이상하마 손 그렇게 잡지 말고 당연하지처럼 잡아 너무 고만한데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팔씹로 하자는 거야 이거 고만한데 어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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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ㅣ 어떻게 해야됩니까? 싸가지가 없는거야 오늘 저기 양질의 토론이었습니다 양질의 토론이었습니다 아까 민석씨라고 왔을 때 좀 당황하셨대요 제가 시킨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같은 집 사람이라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서 쌓았던 앙금 같은 거 다 털어버리시고 깔끔하게 우리 양질의 토론을 했으니까 저희가 뭐 또 때로는 짓궂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우리는 하나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맞죠? 국민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대무비스